5월 8일 19시에 방송된 학원 마스 체험이 팍 특별 방송 서비스가 곧 다가오는 만큼 인게인 정보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서비스 일정이 공개 서비스 게시는 5월 16일 이 날짜는 설정상 하처부시 학원의 창립일로 이전에 배포한 디지털 팜플릿에 적혀있는 날짜입니다. 게임의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듀스를 통해 아이돌을 키워가는 육성 프로듀스 게임 레슨을 통해 아이돌의 파라메터를 올려 능력치를 키워가며 목표인 아레나 라이브를 위해 계속 성장하는 형식 성장하면 할수록 아이돌의 라이브의 퀄리티와 퍼포먼스가 점점 진합니다. 아이돌로서의 파라미터나 라이브 성장 뿐만 아니라 친해도와 인연을 나누고 스토리를 통해 한 사람의 아이돌로서 성장도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능력치와 친해도를 통해 마지막 단계이자 목표인 아레나 라이브와 이야기의 트루엔딩을 목표로 프로듀스를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프로듀스에는 4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보컬, 댄스, 비주얼 레슨과 학교 수업을 듣는 레슨과 수업 프로듀스 중 유익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상담과 활동 지원 체력 해보 및 친해도를 올릴 수 있는 외출과 휴식 보컬, 댄스, 비주얼 파라미터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시험 4가지의 종목이 존재하며 프로듀스를 위해 적재족수에 바쳐 스케줄을 조정하고 아이템을 이용하여 유리하게 프로듀스를 이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중 역시 레슨이 본게임에서 강해지는 방법으로 보컬, 댄스, 비주얼 중 알맞는 스탯을 올리기 위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레슨이 시작되면 정해진 턴 안에 원형 파라미터를 전부 채우는 것이 목표 레슨 중 등장하는 스킬 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능력치를 키우며 정해진 턴 내의 목표 파라미터에 도달해야지 그 턴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스킬 카드는 레슨 중 3가지가 등장 3가지 중 상황에 맞춰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채우는 것이 레슨의 포인트 스킬 카드는 공통적으로 능력치를 올리는 통상 카드와 아이돌들의 개성을 살린 개별 카드가 존재 파라미터나 스탯 등 다양하게 프로듀스가 가능한 스킬 카드들이 있어 이 역시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킬 카드는 선택지로 주어질 때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사용에 또 다른 제한이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체력이 감소합니다. 카드마다 필요한 체력이 따로 존재하기에 잘 생각을 해야하며 이 체력은 한 푸를 수준 계속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휴식으로 회복을 해야합니다. 기력이라는 스탯 역시 체력 스탯 개념으로 이는 체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력이 있으면 체력을 보존하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게임 시스템 현재는 플레이 방법만 공개가 된 상태 그 외 시스템으로는 MV 중 사진 촬영 의상 입혀보기 뮤직 플레이어 기능 이 기능은 백그라운드 재생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레슨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성모가 공개 보컬 트레이너의 타나카 미나미 댄스 트레이너의 와카이 유우키 비주얼 트레이너의 테리자와 유우시가 담당 세 분 다 에이티언프루스 소속의 성원님들입니다. 그리고 16일 릴리즈에 맞춰 9명의 아이돌 중 1명의 SSI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10여분의 주회를 선물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이마스 포털 사이트 가차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원하는 아이돌을 선택 후 매일 10회씩 주어지는 가차를 돌려서 그 아이돌이 나오면 릴리즈 후 그 아이돌의 SSI 카드를 증정 18개의 카드를 컴플리트하면 리즈날 1000주회를 또 증정하는 캠페인입니다. 계정 용돈 캠페인이기 때문에 반다이 남고 계정이 필수 또한 아이돌 선택 후 리트윗을 하면 1회 기회를 또 주어지니 리트윗도 잊지 마세요. 이거 외에도 게임 외쪽 캠페인과 상품이 다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게임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게 목표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커뮤니티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학원마스의 인기인 정보와 서비스 정보였습니다. 창리비를 서비스 일정으로 정한 이 미친 학원 게임 그럼 이제 애니버서리가 아니고 개교기념이라고 칭해야 하나? 게임의 경우는 역시 직접 해야지 뭔가 감이 올 것 같은 게 운정 요소도 있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카드를 이용해 프루스하는 방식이나 아이돌 개발마다 존재하는 스킬 카드 시스템은 신기하며 그의 운 요소의 경우는 아사리 선생님이 주는 아이템을 제외하면 상황에 맞춰 프루스를 맞춰가는 형태로 보이지만 자세한 것은 나와봐야 알 것 같네요. 아직 BM이나 서포트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학원마스 영상은 아마 플레이 후기 영상일 것 같네요. 마침 16일 다음 17일이 또 금요일이고 저는 쉬는 날이니 한번 등교 방송도 해봐야겠군요.